8월 오전에 아들 치과를 다녀오고 가족들과 산책하러 스포츠 센터에 갔어요. 2차? 지금 2차? 못 봤어. 안보여. 나갈때부터 다 사면 안 보이네. 안 보여. 왜 저래 저 차? 왜 저래? 왜 저 차 왜 저래? 술 취했어? 술 취있나?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틀린게 보여. 이게 뭐야? 저 차가 앞이 날아갔다고 얘기한거야? 잠깐만 잠깐만. 어머 어머 빨리 빨리. 어머 어머 어머. 아 네 여기 옥차장인데요. 얘 어떤 차가 보통 사고 났는지 엄청 이상하게 박았는데 지금 또 차 박고 지금 도망가는데? 도망가지는 않고 계속 돌고만 하는데? 엄청 찌그러졌는데? 번호판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우리 차로 우리 차 쪽으로 오는 거 아니야? 무서워. 야 너 타고 있어. 어? 타고 있어. 우리 차 쪽으로 오는 거 아니지? 그까진 밖이 또 터진 거 같은데? 오 오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? 야! 타있으라고. 타있어! 어 무서워. 죄송해요. 우리 차 박는 거 아니야? 제 차? 네네. 여기. 아 가지마. 왜 가. 오빠 가지마. 아빠 조심해. 다 가. 조심해 조심해. 괜찮은 거야? 온다 온다. 경찰차. 경찰차 엄마. 오빠. 어? 아니 좀 달래줘 아빠. 반대쪽으로 갔어 왜? 왜 저쪽으로 가. 경찰차가 어디가? 지금 무슨 상황인 거 같아요? 왜 저쪽으로 가. 가만히 있어. 음주 같아? 음주 같아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. 아빠! 네네. 네네. 가요. 가요. 여기. 어 안돼. 아 돌려줘. 여기 지금 뒤에도 부셨고. 여기 앞에. 여기 뒷바퀴는 완전 날라갔어. 난리났어. 뒷바퀴 날라갔어 없어 뒷바퀴 없어 그리고 지금 이거 위험할 것 같아 지금 상황을 잘 모르고 계신 피해자 차주분께 연락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알려주었어요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고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는 것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다가가 있네 와우 와우 맛있겠다 어우 졸려 맛있겠다 맛있지? 음 맛있네 먹고 가자 이거 먹고 맛있지? 두 분